히힛 꼭 이렇게 나와요 이건 좀 귀여운.. 이건 좀 약간 귀여운 스타일 아니냐 머리.. 저 머리에 입은데고 저것 때문에 그냥 투로우그로 해 그냥 투로우그로 니 리건이 내 친구들 개잘하네 이기지도 뭐할까 하면서 투로우그로 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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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바를 비디오를 내가 왜.. 왜 걸려주냐 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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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새X 개패 어차피 이건 안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 간만에만 해봐? 퓽이 이기라기에 실라는 캐릭터가 트루고잖아 근데 그 말 그대로 실라는 편에 있는거지 증오가 아니고 결국 인간계의 끝판이 퀸인데 증오하는 대상도 없고 증오하는 캐릭터도 없으니까 퀸다 보다 한순위지 퀸다 보다 한순위지 거짓 fine 으очget 나비에 걸릴수 있었는데 같이 나왔냐 그냥 싸워버리 그냥 레이는 패틴이 두가지여가지고 됐어 잠깐만 이런데 했었나? 다 찾아오고 알아서 해야지 그냥 병수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하아하아 아무것도 안하는게 낫다 다닐 오븐은 안넘어가지 이정도 은근 빠르거든 투루고 때문에 음 준이 별 감정없는 카치하구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다라는게 아무거나 감정이 없다는거거든 어디 변신할려고 에이씨 에이씨 음 걸렸지롱 남편 개패 이거 옷 너무 쉬워가지고 어 내가 보스는 뱀손이가 피하는거 이해되거든 보스니까 말그대로 보스니까 말그대로 다닐 다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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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